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드디어 버스 운전 자격시험 유학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유학집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거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약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1과목 교통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교통법규를 왜 하냐 왜 만들었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질서 확립이라는 게 있고요 여객의 원활한 운송 그리고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그리고 공공복리증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핵심 단어만 찾아볼까요 질서 확립, 원활한 운송 그리고 종합적인 발달 그리고 공공복리증진 이 단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볼게요 자 우리 버스 운송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차량과 운행계통을 관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운행을 하고요 자 농어촌버스니까 농어촌버스는 군에서 운행을 한다 라고 힌트 알 수 있고요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시, 군, 구에서 운행을 하는데 자 다른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곳을 대상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마을버스다 자 지금 이 버스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있죠 자 앞서 나왔었던 시내버스 운송사업 그리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이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운송사업을 뭐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자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중형, 대형 승합차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이 운행 형태라는 게 뭐가 나오냐 자 급행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언제 정차, 언제 정류소가 있냐 이 기준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급행형은 굉장히 광역적으로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고속북도, 도시고속도로나 주관선도로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점,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과 종점 도착하는 곳으로부터 5km 이내로 정류소가 4개는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정류소 2개는 추가로 가능하다 자 그럼 추가를 한다고 하면 총 6개 이상은 우리가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는 게 광역급행형이다 볼 수 있고요 직행좌석형은 뭐냐 각 정류소마다 정차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둘 이상의 시나 도를 걸쳐서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까지 가는 직행좌석형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정류소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좌석형은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죠 자 각 정류소에 정차한다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일반형은 그럼 뭐냐 시내 일반 버스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류소마다 정차라는 게 일반 버스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형을 제외한 세 가지 형태에서는 시내 좌석버스 자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해야 한다라는 특징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볼게요 자 시외버스니까 멀리 가죠 자 고속형이 있고요 직행형이 있고요 또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고속형은 뭐냐 시외고속버스나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특징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60% 이상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한계소에서 중간 정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 지방에서 많이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직행형이 있어요 시외 직행버스를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자 한계소 이상 정류소에 정차를 해야 됩니다 단 100km 미만이거나 60% 미만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고 기점에서 중점까지 바로 가도 된다라는 게 직행형의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반형은 나머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일반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특징들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보고할 교통사고의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많지 않아요 자 전복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화재 발생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있는데 사망자가 2명 이상이 나거나 사망자 1명과 중상자 4명 이상 혹은 중상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 도지사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외워 놓을게요 대형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형사고의 기준이 된다 라고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전 적성 정밀검사 다들 받으셨죠 자 이 종류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검사 자 당연히 신규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처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 제 취업을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보시면은 사고 낸 사람들이 특별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낸 자 사상을 낸 자 특별검사 받아야 되고요 과거 1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질병이나 과로 같은 사유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된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고요 자 그리고 자격유지검사가 있습니다 요 기준 외워놓을게요 65세에서 70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70세 이상인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습니다 즉 65세에서 70세 이상까지는 다 받는다는 거겠죠 65세 이상은 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체험교육 종류가 많은데 자 일단은 실기교육 볼게요 실기교육에서 요 내용들이 다 있는데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징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이론교육에서는 소양교육을 하는데 총 8시간 이론교육은 8시간을 받는다 자 그럼 실기교육은 몇 시간이냐? 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종합평가 4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24시간을 시험을 본다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 이론은 8시간이죠 종합평가는 4시간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육 다 더하면 24시간이 되죠 자 요 숫자 3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간간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운전 자격증명을 개시하지 않았어요 자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운전자의 자격증명이 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운행정지 5일 동안 봤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항상 개시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위반했을 때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부터 벌금이 나오는데 모두 10만원은 동일합니다 어떤 버스가 운전 자격증명을 개시하지 않았다 벌금 10만원, 10만원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운수 종사자 자격증명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 종사자 자격증명이 없는데 요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500만원 두 번째 위반했다 천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특수역의 경우만 360이죠 자 요거는 어쨌든 요 숫자 그리고 요 숫자 두 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령 제한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공부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나오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지만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영주행 소용은 6년 대형은 10년이다 자 우리는 버스를 보기 때문에 요런 말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승합자동차다 10년 6개월 숫자 애매하죠 자 그 밖의 사업용은 9년이다 자 요거는 선택해서 외우실 분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징금의 용도 요런 거가 시험 문제로 또 나와요 자 용도 한번 볼게요 자 말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들만 찾아서 볼게요 벽지 노선이나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 자 어쨌든 노선을 운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자질 향상 등에 사용을 한다 자 요것만 보면 돼요 사실 자 향상을 위해 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 건설하는 데 쓴다 아 우리 과징금들이 터미널 만드는 데 쓰이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터미널 시설 정비 확충 3번 4번 같은 내용이죠 자 5번 운수사업 경영 개선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한다 자 5번 같은 내용이 조금 특징이에요 특이하죠 자 경영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아 요거 좀 특이하다라는 거 5번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징금 모음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운임 요금 외에 부당한 요금을 더 내가 추가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1차 때 20, 30, 6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시아버스 20, 30, 60 자 동일하죠 자 전세 버스 특수여객은 이게 정해져 있고 추가로 또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부당 요금을 받았다 2, 3, 6, 20, 30, 60으로 올라가고요 자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10만원입니다 자 근데 요게 기준이 애매해요 3회 이상 체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자 결행하거나 도중 회차하거나 도선토론 운행 개통 단축 연장 운행하거나 가매또는 증을 했어요 자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100만원 150만원 자 2차 때 위반된 150만원 100, 15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요런 거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운행 시간에 대하여 사업 계획 변과를 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어쨌든 내 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내가 똥마러워서 빨리 대충하고 내 친구한테 토스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0, 40이다 20, 40 자 내 맘대로 운행 노선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했어요 그러면은 벌금이 뭐다? 20 두 번째는 40이다 요거까지만 외우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8번 사업용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체 명칭 기호 이런 것들을 또 표기하지 않았는데 1년에 3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뭐다? 벌금 다 20만 원이다 자 요거는 뭐랑 연결하냐 우리가 버스 내에 운전 자격증명서를 내놓지 않으면은 모든 버스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두 배입니다 자 바깥으로 이동하니까 바깥에 정보를 게지 않았더니 20만 원이 되었다 자 안쪽은 10만 원 바깥쪽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외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 또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근데 숫자 보시면은 일단은 500, 100 또 아까 여기서도 300, 60, 720 있었죠 자 이런 자주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기억이 안 나셨을 때 우린 찍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나는 숫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과정금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숫자가 500 그리고 2차 때는 1000만 원이 있었고요 10만 원짜리 있었고 20만 원짜리 있었습니다 자 적어도 이 숫자 4개는 외우고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보실 분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징금이랑 과태료랑은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만 외우면 되지만 사실 개념상으로는 다르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보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좌석 안전띠를 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체크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2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20, 30, 50이다 자 1차, 2차 더였더니 3차 금액이 나왔다 20, 30, 50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띠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걸렸다 20,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만 원이 된다 이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 좌석띠 교육도 20, 30, 50이죠 일단은 안전 좌석 안전띠 관련은 일단 다 20, 30, 50이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또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휴식시간 보장 내역입니다 그래서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게 요즘 또 이슈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보장 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첫 번째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75, 세 번째 100만 원 아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만 원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런 거 여객을 승차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시키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유치, 손님을 유치하거나 문이 안 닫혔는데 운행을 하거나 하면은 자 20만 원 몇 번을 위반하되 일단 다 20만 원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볼게요 10번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어 약간은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다 물론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자 이런 거 볼게요 일단 흡연은 우리 벌금 10만 원이라는 거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버스 마찬가지로 10만 원이에요 안내방송도 안 했다? 안내방송 안 해도 벌금이 10만 원 나온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거 특이한 것들 조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석 안전띠 여기는 아까 좌석 안전띠는 웬만하면 다 벌금이 우리가 10만 원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네요 자 요거 몰랐던 사실이죠 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 버스에서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것들 말 애매하게 박혀서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차도, 우리가 차도는 뭔지 아는데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 기준이 뭐냐 인공구조물을 이용해 경계가 있는 도로 인공구조물이 있는 경계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만든 곳이 차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차로는 뭐냐 도로의 정한 부분을 통해 하라는 겁니다 자 차마가 한 줄로 차마라고 하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선들 있죠 자 요거를 차로라고 하는 거겠죠 차선은 다 요런 차선들이 되겠죠 중앙선도 포함이 될 거고요 기준은 뭐냐 정의는 뭐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자 그리고 차마는 그냥 자동차입니다 자 여기 오토바이, 자전거, 말, 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긴급자동차는 뭐냐 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군용차 등등 자 요런 것들이 긴급자동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기계는 자 특수차로 갑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요런 것들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차의 기준은 뭐냐 자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치하는 겁니다 근데 5분이 넘어가면 주차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5분 안에 돌아오는 게 정차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해서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핵심은 뭐냐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차를 갖다 놓고 똥을 싸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럼 요거는 주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행의 기준은 뭐냐 노면 전차, 자동차가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가 서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대형사고 말씀드렸는데 3명 이상이 사망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자 거기다 추가로 사망하진 않았지만 20명 이상의 부상자,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대형사고의 개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마크라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그 펜들을 꺾었어요 옆으로 쫙 미끌리면서 생긴 타이어 마크를 우리 요마크라고 합니다 스키드 마크라고도 하는데 개념이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요마크는 옆으로 미끌려 생긴 타이어 마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운전하면서 사고 많이 나는데 요 개념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추돌은 뭐냐 두 대 이상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박았다 그럼 추돌사고고요 충돌사고는 뭐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치거나 앞에서 대형차가 갑자기 나를 쳤어요 그럼 요거는 충돌사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전복은 추돌이나 충돌의 의해 혹은 인공구조물로 인해서 차가 주행 중에 도로나 도로 밖에서 뒤집힌 거를 전복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 세 가지 차이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용어 정리 정리해볼게요 자 전도가 뭐냐 차가 주행 중이에요 자 근데 도로나 도로 밖에서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한 상태 자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차가 전복은 안 됐는데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땅에 닿아있는 그런 형태다 라고 옆으로 서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촉은 뭐냐 자 차가 추월이나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스친 거 스치거나 기스가 나서 까인 거 이 정도로 우리는 접촉사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피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과 관련된 사고는 인피사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피사고는 내 건조물이나 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고장났어요 손괴된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용어정리 이 안에서 분명히 용어정리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호등의 뜻 볼게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녹색, 황색, 적색 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녹색 볼게요 녹색은 우리가 직진하는 의미죠 가도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 그러면은 비보호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황색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황색이 켜졌을 때는 즉 황색은 사실 정지 신호입니다 자 근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했던 경우에는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가다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근데 교차로 차마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황색이 켜졌을 때 일단 정지하여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요건 뭐냐 꼬리물기가 되지 않는 개념선에서 황색이 됐을 때 내가 멈추기 힘들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지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색은 언제든지 정지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차마에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운전하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등화가 전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럴 때는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가능하고요 자 적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어쨌든 일단 주의를 하라는 건데 일단 일단 일시 정지를 하고 가라는 게 적색 등화다 즉 황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으면 조심히 지나가면 되고요 적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다면 일단은 정지했다가 살피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차이점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표지가 있는데 자 안전표지는 요 기준만 보시면 돼요 자 기준이 아니라 안전표지에는 뭐가 있냐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이 있습니다 주규, 지휘번호 주규, 지휘번호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안전표지가 아닌 것은 혹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제 주의 표지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니까 다섯 가지 뭐가 있는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로 통행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은 이 개념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왼쪽 차로란 어떤 거냐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국도나 일반 우리 도로죠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이 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3차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3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차로는 제외하고 이 끝 1차로가 왼쪽 차로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를 제외하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있겠죠 1차로랑 가까운 부분 즉 2차로 3차선의 경우에는 이 2차선이 왼쪽 차로가 되겠네요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수가 홀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라고 하면은 2차선이라고 가기도 해볼게요 1차로를 제외했어요 그랬더니 차선이 한 개밖에 없죠 그 중에 가운데 차로 자 만일에 4차선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차로 3차선이 지금 가운데 차로가 됐죠 1차선을 제외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외를 하고 왼쪽 차로는 2차선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왼쪽 차로를 하면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차로를 볼게요 일단은 고속도로 외의 경우를 보면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입니다 자 3차선 지금 4차선 도로가 있죠 왼쪽 차로는 뭐죠? 1차선을 제외한 거니까 지금 홀수죠 중앙차로 제외를 하고 2차선이 여기가 왼쪽 차로입니다 자 왼쪽 차로를 나머지 제외죠 그러면은 지금 3차선과 4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되겠네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자 단 고속도로의 경우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다 오른쪽 차로로 합니다 자 3차선과 4차선이 지금 오른쪽 차로라고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또 추가로 된 게 있는데 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표에서 지정된 차로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즉 이 말이 뭐냐 그냥 앞지르기는 자 자동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거의 꼭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를 한 3개 주겠습니다 자 최고속도 기준입니다 자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면 60 2차로 이상하면 80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외우는 건 간단해요 자 근데 고속도로 볼게요 일단 고속도로 편도 1차로면은 80km인데 2차로 이상부터는 100km 그리고 80km 되어있는데 80km 기준은 뭐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자체 매시 80km 되는 거는 제일 가장 제일 오른쪽 차로 끝차로여서 운행을 해야겠죠 자 근데 지성 고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자 120 9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야 요거는 그냥 속도 표지판 따라서 운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부분이 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저속도 고속도로는 일단은 50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속도 90 최저속도 30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갈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비, 눈, 안개 이런 기상 악천우시 어느 정도 감속을 운행을 해야 되나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어요 그리고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 20% 감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에요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여서 감속을 해야 됩니다 또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였으면 폭설이겠죠 그럴 때도 최고속도 50% 감속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는 이에 우선으로 따른다 즉 도로마다 다를 수는 있다 라고 하지만 최고 이 기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 알아두셔야 되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자 최고속도가 100km 구간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는 몇 퍼센트 감속을 해야 됩니까 자 20%죠 일단 비가 내린다는 정보밖에 없으니까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문제 운전자가 감속해야 될 속도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00에 20%이기 때문에 자 운전자는 20km를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최고속도가 90km 제한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면이 얼어붙었어요 노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전자는 몇 킬로를 감속해야 합니까 자 노면이 얼어붙었죠 노면이 얼어붙었으면 50%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45km 45km를 감속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 말씀드렸던 이 기준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꼭 우리가 맞추고 간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과목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영상을 조금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1과목 영상은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자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곳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네 가지 머릿속에 꼭 담아둘게요 자 첫 번째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자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에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마 자 요런 것들이 돼있는데 자 요거 잘 떠올려 볼게요 자 터널 안이나 터널 안이나 도로 위 보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니까 아 맞아 가운데 흰색 실선이 이렇게 있었죠 자 흰색 실선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차선 변경도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앞지르기도 안 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이라면은 앞지르기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 굉장히 비슷한데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필요한 곳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일시정지가 필요한 거 아까 뭐 있었죠 적색 적색 전멸신호등이 있을 시 일단 정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행이나 일시정지 해야 되는 곳 한번 볼게요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잠시 쉬었다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선 조심하고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그냥 비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탈길의 내리막 즉 비탈길에서는 어쨌든 자 앞지르기도 안 되고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안전표지 있으면은 서행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 운전 많이 하시면 사실 알고 계실 내용이고요 자 일시정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일단은 좌우가 확인 안 되는 교차로 일단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요 안전표지로 일시정지 했다 가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서류형 뒤에서 차가 빨리 오더라도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법을 지켰다 라는 것 때문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거니 그렇게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정차 주차 금지고요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당연히 차를 세워선 안 되겠고요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정차 주차 즉 차를 잠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차는 더더욱이나 안 되죠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지방 그 지대 사방 10미터 안 되고요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벌금 누가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건너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그리고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5미터 그리고 소방시설 5미터 자 일단 소화 관련된 건 다 5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승차 방법과 제한 우리가 버스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요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가능합니다 즉 10명 타야 되는 곳이면 11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건데 고속도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부러 치사기 문제가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승차 정원에 10명이 승합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근데 11명이 타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은 정확히 여다다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운전 중 실험 화물은 덮거나 고정하는 조치 해야 된다 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요거 안 했을 때 벌금 나옵니다 자 운전할 때 운전에 지장 있는 모든 행동은 금지한다 당연하죠 정비 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켜서 안 된다 당연합니다 즉 요렇게 당연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린이 통합버스 자 어린이 통합버스 어린이 문제는 늘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주셔야 겠고요 자 모든 차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자 요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영하려면은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를 받은 뒤 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야 한다 자 요런거 안 갖췄을 때 벌금 얼마다? 20만원이다 자 그리고 한정면허를 받았을 때는 뭐 괜찮다 요런 것들도 있고요 어린이 통합버스 사용 가능한 차량은 승차정원 구인승 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특징이 있어요 정해진 도색 노란색이죠 정해진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다 갖춰야 하고 이거 안 돼있으면은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관련 법균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어린이 통합버스의 조건이 있죠 일단은 방금 나왔었던 황색, 노란색 해야 되고요 승강구 어린이 승하철을 위한 승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발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단 발판은 30% 이하 세로 20이고요 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이다 자 그리고 2단 발판도 높이가 20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시험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무조건 본전이고요 어린이 통합버스의 의무 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을 작동을 한다 비상등이죠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철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도와야 되고 안전띠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신규 안전교육은 당연히 신규로 운행하거나 운전자를 실시를 하겠죠 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정기 안전교육입니다 자 정기 안전교육은 일단은 2년마다 실행을 해요 자 2년마다 실행을 하는데 이 안전교육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받은 날로부터 기사는 2년이 속하는 해 아무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일에 2020년 6월에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럼 2년이 지난 해는 2022년 6월이죠 근데 이 2022년 6월이 속하는 해가 뭐예요 2022년이죠 사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2년 아무날이나 받아도 된다 즉 2022년 1월에 받아도 되고 12월에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2018년 1월에 자격시험을 받았다 이 사람이 운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는 언젠가 2020년 2021년 2019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년만 계산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2020년 12월 가능하다 2021년 뭐 1월 2021년 1월은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교육은 3시간 한다라는 거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는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사고 사례 그리고 어린이가 승하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주 관련 핵심 사항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연락처를 남기고 온다거나 나와 연락이 가능한 메일이라도 남기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도주 사고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내가 후속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받으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요거는 도주 사고가 됩니다 왜? 내 연락처를 안 남겼기 때문이고요 도주 사고가 안 되려면은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속 조치도 하고 연락처도 남기고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요런 게 또 있어요 의식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왔어요 이것도 도주 사고가 됩니다 의식이 있는 피해자가 아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식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경찰에게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조치가 완료됩니다 자 제3자에게 위임이 됐다 라고 하면은 괜찮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도로랑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된 용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갓길 통행 금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긴급차나 보수 자동차 도로를 보수하는 자동차들이죠 경찰이 지시했을 경우에는 갓길 통행이 가능하고요 횡단 통행 금지도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안되는데 자 긴급자동차나 보수 자동차는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정차 주차도 당연히 안되죠 근데 경찰의 지시나 안전표지판 고장 통행료 지불 등을 위해서는 잠시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 조치 사항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고장 표지판은 접근한 차가 보이게 설치를 하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가 차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표지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든 구급차에 전화를 하든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안전센터로 전화를 하든 일단은 먼저 접근하는 차에 대한 대항 대항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차가 고장났다 갓길에 정차하고 119에 전화를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일단은 내 차가 고장났으니 표지판 고장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장 표지판이 없는 차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법적으로 고장 자동차 표지판은 항상 비치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사고자 일단은 범법자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 근데 추가로 일단은 되는 것들이 뭐냐 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자 요런 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이 됐는데 이게 아직도 아직도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교육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우리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자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도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요 특별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되냐? 내가 구속된 경우 질병이나 아파요 부상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연기 가능하고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뭐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인정되는 사유들이 또 있다 자 그럼 특별 안전교육은 얼마나 받냐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받습니다 수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3시간 16시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내용은 교통 질서부터 교통 안전 확보 사항 자동차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받게 된다는 거 한번 쓱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 시험 단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제외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종 일단 1종에서 한번 볼게요 1종 대형 면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합 자동차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3톤 미만의 지게차 물론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지게차도 가능하고 이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도 운행이 가능하다 덩치가 큰 기어가 있는 차는 일단은 웬만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근데 지게차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집만 보겠습니다 자 1종 보통 면허는 우리 보통 1종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근데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되고요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물론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건설기가 되는데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총중력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된다 자 그래서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 가능하다라는 거 15인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제 1종 소형 면허 볼게요 자 3륜 화물 자동차 3륜 승용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1종 특수 면허 있어 특수 면허 자 대형 견인차 말 그대로 견인차겠죠 그리고 소형 견인차 자 소형 견인차의 기준은 뭐냐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가 소형이다 자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의 차이는 뭐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안차는 군안형 특수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2종 볼게요 제 2종 보통 면허 제 2종 보통 면허도 많으시죠 자 2종 보통 면허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입니다 1종 보통은 15인이었어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까지는 가능하다 대신 군안차는 2종으로는 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과목에서도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1과목 때 한번 쫙 외워두시면 2과목 때는 반복 학습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시력 기준 볼게요 일단은 붉은색, 녹색, 노란색 신호등이죠 이 신호등 색깔을 구분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1종 면허의 기준에서는 둔을 동시에 든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경을 써서 넘어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 넘어야 돼요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다른 한쪽이 0.8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평 시야가 120도 그리고 수직 시야인데 제가 오타가 있네요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가 20도 내에 암점 혹은 발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0.8, 0.5, 0.8 그리고 120도, 20도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2종 운전면허는 0.5입니다 1종보다 시력이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한쪽 눈을 못 보시는 분일 경우 다른 쪽은 0.6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거 꼭꼭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청력 한번 볼까요 청력은 55dB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청기 쓰시는 분들은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대신 신체장애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작 혹은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체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다 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점, 벌점으로 인한 아이고 또 오타했네요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볼게요 자, 이 기준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벌점, 누산 점수가 175점이다 자, 그럼 운전면허의 취소는 몇 년인가요? 라고 했을 때 121점 이상 201점 이하 미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취소겠죠 자, 그래서 121점, 201점, 271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되는 것 이 기준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 꼭 알아두시고요 운전면허 정지에서는 이제 1회 정지는 1회에 위반 사고로 처분 벌점이 40점 바로 들어가고요 그 이상, 40점 이상일 때는 1점은 1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운전면허 정지를 사고가 나가지고 처분 벌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 40점 이상일 때 40점 내가 이미 40점 이상 쌓였을 때는 1점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정지가 6일 받았어요 6일 받았으면은 아, 41 플러스 6일이니까 1일에 1점 해서 아, 6일을 내가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46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40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40점 이상일 때는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감행을 한다 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별 2개 정도 줄게요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사망 1명당 벌점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그냥 바로 지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입니다 자, 그리고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승합 자동차 우리는 버스 운전 자격이기 때문에 승합 자동차 기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외우세요 자, 일단 속도 위반 60km를 초과했다 그럼 13만원 그리고 40에서 60 이 기준에서 초과를 했다 그럼 10만원 그리고 승객 안에서 차 안에 승객 안이 아니죠 차 안에서 승객이 소란 행위를 하는데 방치를 하고 운전을 한다 그럼 10만원 나오고요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 보호 위반했을 때 1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나머지 7만원 휴대폰 사용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토록 갓길 통행 신호 지시 중앙선 횡단 유턴 후진 앞지르기 이런 것들 위반했을 때 7만원 그래서 웬만한 건 7만원이다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자, 요 13만원과 10만원 기준만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5만원짜리 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자, 일반 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도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주차 정차 자, 즉 이 5만원은 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휴 뭐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는 하면서 외웠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당연히 하면 안되지만 잘 이해를 해주세요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인데 이 정도는 이라는 그 저마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다시는 안 그런다면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라는 정도는 5만원이다 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물론 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미하다 뭐 사람이 뭐 다칠 만한 그런 거는 없다 생명의 위협은 없다 그 정도는 일단 5만원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만원 같은 경우는 정말 경미한 거예요 자, 3만원은 정말 경미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2만원 같은 것도 경미하죠 자, 그래서 3만원, 2만원짜리는 한번 쓱 읽어보시면 아마 문제 나오셔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경미한 것들 3만원짜리 아니면 2만원짜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하는 과태료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금액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60만원 초과 시에는 원래 얼마였었죠? 13만원이었었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60기로 초과했을 때 17만원이 됩니다 자, 4만원이나 추가되었어요 자, 그리고 40, 60 초과 40초과 60 이하였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10만원이었는데 아, 또 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외워주시면 되고 추가로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있는 거 20kg 초과하고 40kg 이하 위반을 했을 때는 11만원 그리고 20kg 이하를 위반했을 때는 7만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벌금이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차나 주차금지 관련을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10만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칙금도 볼게요 범칙금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범칙금 과태료가 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3만원짜리는 뭐가 있냐 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차 횡단보행자 방해를 했을 때는 1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속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아까 과태료 기준이 있었죠 과태료 기준에서 다 만원씩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요 앞에 과태료 기준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범칙금은 만원씩 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범칙금에는 일단은 우리가 벌점, 벌점이 부여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 모든 게 만원씩은 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의 성립 조건을 볼 건데 자, 어떤 사고건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적 여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모든 장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뭐냐 운전자 과실 2번 한번 볼게요 자,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의를 한 과실 자,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자동차의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행자가 사망한 경우나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들은 다 너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 요건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망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의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고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외사항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요건도 마찬가지로 피행자가 자살을 했을 때는 사망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긴 한데 이제 가해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요건에 성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사고에 해당되는 벌점을 부여되지 않는다 라고 연결해서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주사고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도주사고인 경우 특이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는 당연히 도주사고겠죠 근데 특이한 게 2번 보시면 경찰관은 거짓 진술한 경우도 도주사고가 됩니다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도 도주사고고요 연락처를 거짓으로 남겨도 도주사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후속만 하고 간 경우에도 도주사고죠 자, 연락처도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6번이 또 재밌는데 쌍방과실의 경우 과실이 적은 차량이 도주했어요 과실이 적은데 도주를 했다 어? 이거는 도주사고로 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아, 저 괜찮아요 라고 해서 음, 알겠어 수고해 하고 갔다 이거는 도주사고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친구들 꼭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애매하니까 잘 짚고 넘어갈게요 자, 도주사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볼게요 자, 피해자의 부상이 없거나 경매해서 연락처만 제공했어요 자, 후속 조치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왔습니다 그거는 도주사고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후속 조치를 제3자에게 부탁한 경우 도주사고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2번과 같은 내용이죠 사고처리를 동료에게 위임을 하고 혹은 경찰에게 위임을 하고 간 경우는 도주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1항이 내가 사고를 내서 봤더니 조폭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도망갔어요 요럴 경우에는 도주사고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항목이 되게 재밌죠 자, 그리고 사고 낸 운전자가 아, 내 차 다 부수셨네 이씨 하고 그냥 갔어요 요럴 때는 도주사고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조치, 그리고 연락처의 개념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특이한 것들 있죠 4번 같은 특이한 내용들만 따로 외워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여러가지 사고 형태의 성립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인데요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장소적 요건인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당연히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일어나겠죠 자, 근데 경찰 공무원들이 수신호를 합니다 자, 이 차 이쪽 사선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교통 관리를 하시는 경찰관이 있을 때는 그 경찰관분이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시를 어겼을 때도 신호 지시 위반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은 예외 사항을 봐야 되는데 신호기가 고장 났을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사고 성립 요건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규제 표지 외에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는 그냥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요건에서도 요게 좀 아이러니한데 예외 사항 보시면은 대물 피해, 사람 사고는 없고 물건 피해만 있었다 그럼 요거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지시 위반,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과실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 혹은 부득이한 상황 이럴 때는 이제 사고,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설물 설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외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게 무슨 뭐냐 설치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이런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 신호를 지켜야 돼요 라는 거는 아파트 내에서 정한 거죠 법적 효력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시장이나 시장 그리고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분들이 설치한 신호기나 교통안전 표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 요건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요건 대물피만 입었다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이랑 똑같죠 사람이 다쳐야지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도 동일한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불가항력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 뒷차가 내 차를 추돌을 해가지고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넘어가 버리면서 반대에서 오는 대항차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다 쳤어요 그럴 때는 아 다른 건 다 성립되는데 너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쳐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이 신호 위반 차량의 충돌 내 옆에를 입은 경우는 요거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요게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눈여겨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자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은 일단은 핵심 20kmm per hour 20km라는 속도를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20km 초과했다? 무조건 사고다 근데 15km가 15km까지는 약간 사고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km를 기준으로 넘었는지 20km에 가까운지 과속사고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제한 예외 사항이죠 제한속도 20km 이하 과속차량에 추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20km 초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20km 초과했지만 마찬가지로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아 과속사고를 보지 않는다 즉 지금 어떤 사고건 간에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그 사고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즉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고요 20km 이하로 과속하다가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하지만 20km 초과 했더라도 대물 피해만 입었으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횡단보도 사고 무단횡단 사고, 무면화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한 5장 분량으로 나와있어요 교재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근데 그 내용들을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량과 충돌했어요 당연히 보행사고죠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충돌을 했습니다 보행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났으면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보행사고가 될 수 없다 즉 아 이 횡단보도에서도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사고 났을 때 보장이 된다라는 개념 이해해주시면은 어떤 상황이어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무단횡단을, 무단횡단이 아니죠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박았어요 둘 다 잘못했죠 그래서 요거는 보행사고는 아니다 요런 개념, 개념을 잘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자 보호의무에 해당되서 과실은 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요럴 때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야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요거는 뭐다? 장소적 여건이죠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사고도 마찬가지에요 면허가 없는 사고에 무면허 운전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내가 면허가 없는 것 추가로 유효기간이 지나든 취소가 된 상태든 정지된 상태든 요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든 사고는 무면허 운전사고다 라는 걸로 그냥 묶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도 말은 많아요 자 요 밑에 표 보시면은 장소적 여건, 어린이 보육으로 지정된 장소 당연하죠 피해자 여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당연하죠 자 요런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은 뭐냐 언제 설치되는지를 아시면 되는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로 보통은 지정이 된다 근데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곳이 있으면은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단 1번과 2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 하에 음... 죄송합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자 100명 미만도 경찰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외상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거 당연하죠 성인이 다쳤다 자 요것도 당연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쉽지만 어른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잘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서 제가 또 시험에 자주 내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거리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공주거리, 제동거리, 그리고 정지거리 요거밖에 나오진 않는데 자 공주거리란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저기 앞에서 갑자기 뭐가 고라니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어 브레이크 밟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 간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요거 걸린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거리는 내가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전 정지될 때까지 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합해지면 정지거리가 될 거고요 공주시간과 제동시간이 합쳐지면 정지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공주시간거리고요 여기가 이제 제동시간 요 기준은 뭐냐 브레이크를 가운데 기점으로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는 제동거리고요 밟기 전 인지단계는 밟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단계는 공주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기준을 볼게요 자 요거는 앞차가 급정지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급정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고요 급정지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얘가 급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자 앞차가 후진을 했거나 고의로 내가 보복운전 하면서 급정지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과목을 마무리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에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 아이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네요 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를 읽다보니 어 이 글을 이럴 수도 있겠다 이 내용 맞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 내용은 약간 애매한데 라는 기준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들도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정답일 수가 있고요 아니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은데 라면은 오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고민을 해보는 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찍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이거 유의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정답 유치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간의 운전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토대로 문제를 푸셔도 정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과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 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4과목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운전자가 해선 안 될 행동이다 자 그럼 뭔가 거창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냐 자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다른 운행자와 싸우면 안 된다 예측 운전 예측 출발 하면 안 된다 뭐 추측 운전 경치 감상하면서 운전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자가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그래서 특이하게 나온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과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일상 점검 확인입니다 일상 점검이라는 것은 매일 확인하는 거기도 한데 어떤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엔진을 보면은 자 우리는 엔진 오일이랑 냉각수가 충분한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누수, 누유는 없는가 자 이런 것도 엔진을 보닛을 열어봤는데 젖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 기름 새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속기 마찬가지로 오일, 누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타 항목도 보시면은 클러치액, 와셔액, 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즉 일상 점검에서 일단 특징이라고 하면은 액체류,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액체류 오일이라던가 냉각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준다 라고 외워두셔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차의 외관 보시더라도 일단은 완충 스프링, 쇼바를 얘기하는 거죠 쇼바에 손상균열이 없는가 이런 건 눈으로 보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외관들은 눈으로 보면서 공기압 체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버스, 우리는 버스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운전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주로 파손되어 있는지 손상 가능한지 더러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 뉘앙스들을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운행 전 점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외우면 지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냐 각동 게이지 액체류 상태를 확인한다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이런 것들 있죠? 이 밖에도 무슨 오일, 무슨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운행 전 점검사항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액체류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장치의 작동 상태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자 각종 장치라면은 모든 장치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 점등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벨트들의 장력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 점검 차의 외관을 보는 거 있었죠? 그 외관의 전등의 청결 상태나 작동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데 자 안개등이 잘 들어온지 전조등이 잘 들어온지 후사용은 깨끗한지 백매은 깨끗한지 그리고 볼트, 너트 등이 잘 조여 있는지 이렇게 외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운행 중 점검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출발 전에 일단은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작동 상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브레이크, 엑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밧데리, 우리 밧데리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클러치나 이런 기어들이 잘 움직이는지 엔진 소리는 깨끗하게 일정하게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뭐 거울 상태 깨끗한지 뒤에가 잘 보이는지 체크를 하게 되겠죠 자 운행 중 점검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운행 중에 점검하는 것들은 필수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의 방향을 바꾸는 엔진, 핸들이죠 그리고 차의 움직여주는 엔진 그리고 차를 멈추기에는 제동력을 가지는 브레이크 즉 조향, 그리고 시동, 동력이죠 그리고 제동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조향장치, 시동장치, 그리고 제동장치와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만일에 문제 나온다 아 그럼 이거는 운행 중에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냄새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운행이 끝났습니다 운행 후에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운행 후에 점검사항은 운행 전 점검사항과 상당히 비슷해요 왜? 운전이 끝났으니까 어떤 것들을 사용했던 거 사용했던 것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운행 전 점검사항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운행 전에 우리 앱 체류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그랬죠 오일과 냉각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운행 후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외관 상태를 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발로 쳐서 전조등을 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상태, 전조등이 잘 켜지는지 이런 체크 같이 하게 됩니다 운행 전과 똑같죠? 자 그리고 조형장치, 완충장치, 쇼바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균열은 없는지, 볼트, 너트는 잘 조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운행 전과 똑같이 체크를 한다 즉 운행 후 점검사항은 뭐냐? 이상이 있었는지 혹은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한다는 개념에서 운행 전 점검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수칙 조금 볼 건데요 안전수칙도 이제 운행 전으로 좀 나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어떤 상식이냐? 일단은 지금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운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운전면허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상식들 있죠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도 풀 수 있습니다 즉 외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나 운행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안전벨트 당연히 착용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가까운 곳을 갈 때는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FM 정식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운전을 하기 전 무조건 안전벨트를 하죠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수칙은 올바른 운전 자세 어깨를 펴고 손목이 핸들을 가장 먼 곳에 닿는다 뭐 이런 개념들 이거는 좀 이론이지 않나? 자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겠죠 자 그리고 운전방해 요소 제거 자 내가 운전을 하는데 핸들 위에 뭘 올려놓고 한다거나 엑셀 옆에 뭔가를 내려놓고 짐을 싣고 운전을 한다던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좌석이나 핸들의 위치 후사경 조정 이런 것들은 운전 중에 실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 점검의 생활화한다 일상 점검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액체류가 새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통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 인화성 물질 차량들 비치금지 특히나 여름철에는 더더욱이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폭발물이 내 차에 있으면은 그건 좀 아니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아 안전벨트 안 하거면은 바로 감점이었지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운행 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상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내릴 때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자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지나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공회전시키지 않습니다 주차장 밀폐된 주차장에서 공회전시키면 아저씨들이 와서 뭘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좀 특이한 거 헷갈리는 거 외워줘야겠죠 오르막에서는 1단에 넣고 내리막에서는 R단에 넣고 고인목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잘 몰랐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꼭 외워 주셔야겠죠 그리고 습기가 많고 통풍이 어려운 차관은 주차하지 않는다 자 요런 거는 차에 부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 드럼이나 라이닝에 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우리가 모닝록 이런 자동차 현상들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만 공부를 하시고 외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 이런 연습들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죠 천연가스 형태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NG라는 거는 액화 천연가스예요 말 그대로 천연가스 기체죠 기체를 액화, 액체화 만들어서 부피를 줄이고 효용성을 높인 게 LNG입니다 LNG 자 그리고 CNG 압축 천연가스인데 자 이거는 고압 압력 용기에 저장하기 위해서 기체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LNG는 액체, CNG는 기체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LPG 있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천연가스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LNG, CNG, LPG 하고 또 다른 가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때 보통 문제 LPG가 나오면은 아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LPG는 왜 천연가스가 아니라 혼합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계속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점검 시 주의사항 볼게요 자 왜 버스 요즘 천연가스 많이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천연 버스 자동차 점검할 때 주의사항 시동을 건 상태에서 냉각수나 가스연료 라인 등의 호스를 절구는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우리가 말로만 봐도 벌써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시동을 꺼야죠 시동을 꺼야 됩니다 왜 가스가 연료기 때문에 폭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와 비상차단 스위치까지 끄고 대피를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교통사고나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시동 끄고 메인 스위치와 비상차단 스위치를 끄고 대피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가스 주입구 도어가 열려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 왜 시동이 안 걸리지 하면서 다른 거로 고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시동이 근데 내가 도어를 좀 열어야겠어 해서 임의로 이제 배관이나 밸브 실린더 보호용 덮개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또 당연한 얘기들이 또 나머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폭발 위험이나 화재 발생 행동을 금지합니다 뭐 근처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내가 근처에서 뭐 용접 작용을 뭐 용접일을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 가스니까 위험하겠죠 그리고 운전할 때 늘 냄새에 유의하며 가스가 지금 새고 있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S 자주 나옵니다 이 ABS는 2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과목에서도 내용이 나와요 즉 두 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ABS 지금 공부하실 때 한 번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ABS는 제동 장치예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ABS는 우리가 급제동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멈출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해주면서도 조향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BS가 우리 내가 급제동을 딱 했어요 그러면 ABS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쭉 근데 ABS가 달려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끄러지면서도 핸들이 움직여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 브레이크 사고가 급제동해서 차량이 미끄릴 때는 미끄리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ABS는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 즉 3번 내용 보시면 급제동할 때 핸들 조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2번 보시면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법수가 멈출 때까지 완전 정지할 때까지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밟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ABS도 옆으로 미끄러지는 위험은 방지할 수 없다라는 특징까지 있습니다 즉 ABS의 성능이 잘 발휘가 되려면 접지면 타이어가 땅과 마 최대 많이 붙어있는 상태여야 역할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자갈밭 등 울퉁불퉁하면 효과가 적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ABS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 이제 맞는 내용 나오다가 ABS는 자갈밭이나 모래바닥 이런 데서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왜 접지면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자갈밭은 울퉁불퉁하죠 흙도 약간 미끄럽죠 그래서 ABS가 당연히 역할을 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짜잘짜잘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악천후 눈이 오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때 어떻게 주행해야 되죠 차간거리 자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터널 통과할 때 선글라스를 벗어야겠죠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안수능 명수능 현상이 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면 눈이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밝은 데 있다가 또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암수능 명수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터널 통과 후 급커브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 자 우리가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아 급커브가 많은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운행할 때 당연히 차량 흐름 잘 파악해야 되고 지형 잘 생각해야겠죠 자 그리고 험한 도로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 제동거리 확보 저단계로 주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겨울철인데 오타가 있네요 겨울철 운행할 때 차량은 눈을 제거하고 운동하고 자 후륜구동 자동차는 타이어 체인을 필수로 한다 자 즉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응?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 내용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절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용차를 운행할 때 안전거리 거리 확보 핵심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사실 똑같죠 공사 구간에서도 공사 구간이니까 갓길이 없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의 경우는 극허부 조심해야겠고요 여기서 이런 거는 외우셔야겠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공사 구간에서는 가장 위험하다 왜 사람들이 공사하는지 몰랐어 안내 유도 요원이 없는 경우 꼬깔콘을 쳐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겠죠 자 그리고 교량 다리 위를 높은 다리 위를 통과할 때는 바람이 시게 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핸들 조작 급제동 하시면 차가 전도될 가능성도 있겠죠 고속도로 운행할 때는 운행점에 점검 잘하고 터널 출구에서 나올 때 바람 주의하고 이런 것들 우리 운전하면서 많이 경험해 본 내용들이 많으니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자동차 장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키는 어떻게 사용하냐 첫 번째부터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차를 떠날 때 언제나 키를 뽑아 지참합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이 요즘 부각되고 있어요 최근에 버스 이제 미성년자들이 버스에 꽂혀 있는 차키를 확인을 하고 버스를 몰고 가버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신경 써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스타트 상태에서 온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스타터가 계속 작동되고 있어요 이게 시동을 켜놓은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열을 받아서 요런 것들이 화재 원인이 됩니다 요런 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온 상태로 늘 돌아와야 된다라는 개념만 잡아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키를 차 안에 두고 어린이들만 차 안에 두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연료 주입구의 개폐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연료 주입구 캡은 시계 방향으로 닫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의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주입구 개폐할 때 천천히 분류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연료가 팍 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주입 시 주변에 스파크나 화염, 불 이런 거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안전벨트 사용요령 요거는 우리가 그냥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기준들이 조금 있어요 요거 좀 알아둘게요 시험에 나왔을 때 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깨벨트는 어깨 위와 가슴을 지나야 하고요 허리벨트는 골반 위를 지나서 엉덩이 부위를 지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복부에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벨트가 꼬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즉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기준 어깨벨트는 어깨 위와 가슴을 지나고 허리벨트는 골반 위를 지나서 엉덩이 부위를 지난다 요런 거 그리고 안전벨트는 복부에 착용하면 안 된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복부에 충격이 가해져서 내추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계기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와는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자 속도계 당연히 속도와 시간당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거겠고요 회전계 우리 RPM 나타내는 친구들이죠 수온계 냉각수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스는 공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압력할 때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죠 그래서 공기 압력계가 있어요 브레이크 공기 탱크 내에 공기 압력을 알려주는 거고요 전압계 우리 배터리의 충전 방전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 자동차에도 있죠 연료계도 마찬가지 이제 요런 연료에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연료계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겨울 차례는 연료를 가득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럼 연비 안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수분 침투가 방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엔진을 위해서는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게 동절계는 좋다 요런 거 꼭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자동차에 우리 버스에 있는 주요 경고등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스에는 브레이크 에어,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브레이크 에어라고 영어로 써있네요 자 그리고 배터리 충전 경고등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생긴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줄이 쭉쭉쭉쭉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제이크 브레이크 표시등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엔진 정비 지시등 체크 엔진 엔진을 체크하세요 라는 뜻이죠 엔진 정비 지시등이다 라는 거고요 엔진 예열 작동 표시등 이렇게 코일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코일 이렇게 한번 두 번 감아져 있죠 요거는 엔진 예열 작동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열이 완료되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냉각수 경고등은 여기 워터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해서 본인 안에 물을 넣는 경우는 우리 냉각수밖에 없어요 자 수음 경고등 오버히트 너무 뜨겁다 라는 뜻이죠 오버 너무 섰어요 히트 내가 생각한 열의 기준이 그래서 요게 딱 켜지면은 아 냉각수가 너무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동 정속 주행 표시등 요렇게 생겼습니다 정속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에어컬리나 먼지 경고등 더스트가 영어로 먼지죠 그래서 요런 것들 힌트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잘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그리스 작동 표시등은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톱니바퀴 두 개 맞물려 있는 거 그리고 폭축으로 쏘아 올리는 것 같은 느낌 요게 그리스를 주입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열선 작동 표시등 자 그리고 요 사이드미러 같이 생겼죠 여기에 열선이겠죠 우리 목욕탕 따뜻한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드미러의 열선을 작동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3장 배출 가스로 보는 고장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무색이나 청색의 경우는 완전 연소된 거예요 가스가 그래서 정상입니다 자 그럼 정상인 경우 일단은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 색깔은 모두 비정상이라는 건데 자 검은색일 경우에는 일단은 불안전 연소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크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에어컬리너 엘리먼트 입구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료장치 등이 고장 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검은색인 경우 하나 외워두시고요 백색인 경우에는 일단은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를 한다는 겁니다 자 즉 요런 건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색은 뭐가 문제냐 헤드게스킷이 파손됐구나 밸브에 오일실 밸브에 오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게 이제 실의 역할인데 그게 노후가 돼서 오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스톨링에 마모가 됐을 때 배출가스가 백색이다 자 요 색깔은 어떻게 되냐 우리 배출구 있죠 배출구에 A4 용지를 손으로 갖다 대고 한 몇 분 정도 있으면은 거기에 색깔이 나와요 그걸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색깔 기준 요거는 잠시 일시 정지하셨다가 한번 써서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엔진 오버이트 엔진이 너무 뜨거운 경우 뜨거운 경우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오버이트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냉각수가 부족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냉각수가 잘 순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 자 우리 수온계가 있어요 수온계가 H, H가 히트죠 뜨겁다 히트 열을 받고 있어요 히트를 가리킬 경우 엔진 오버이트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노킹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킹이란 무엇이냐 자 압축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이 비정상적으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출력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노킹이 발생했다 혹은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수온계가 H를 가르쳤다 하면은 엔진 오버이트가 될 수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엔진 오버이트가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에어컨의 히트온은 일단 무조건 끕니다 그리고 보닛을... 말이 꼬였네요 자 보닛을 열어서 엔진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냉각수 아까 냉각수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냉각수 잘 체크해 주시고요 냉각수와 순환하지 않을 때도 엔진 오버이트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호스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동 모터에 대해서 한번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모터가 작동은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동 모터가 작동을 안 하거나 느리게 회전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시동 모터가 작동은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자 왜 그러냐 연료가 없거나 계열이 불충불하거나 연료 필터가 막혀서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대표적 원인이고요 자 어떻게 대처를 하냐 당연히 연료가 없어서 그런 거면 채워주면 되겠죠 예열이 불충분하면 예열을 해주면 되겠죠 연료 필터가 막혔으면 연료 필터를 교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번에는 시동 모터가 작동을 안 하거나 아예 느리게 회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경우는 일단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접지 케이블이 너무 늘어져 있어버리거나 아니면 엔진의 오일 점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를 하면 되겠죠 자 접지 케이블이 이완됐어요 그럼 케이블을 교체하면 되겠죠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높아서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적정한 점도의 오일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즉 원인만 알아내면은 대처 방법은 따라온다 라는 거 그래서 두 개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자 조향 개통의 응급 조치 볼게요 조향 장치라고 하면은 우리 방향 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핸들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바퀴의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앞바퀴가 만약에 펑크 타이어 하나는 터졌는데 그걸 모르고 하면은 방향이 어 이게 너무 잘 안 바뀌는데 너무 노면 영향이 많이 받는데 이런 거면 앞바퀴의 공기압에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자 공기압이 부족하니까 적정 공기압을 채워주면 되고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니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스티어링 휠 핸들 똑같은 얘기에요 이 스티어링 휠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타이어에 문제가 있거나 도로에 문제가 있는 건데 도로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잠시 갓길에 세워야겠죠 자 타이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휠 너트를 타이어를 조여주는 휠 너트가 풀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타이어를 점검하거나 교환을 해주면 되고요 휠 너트를 조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규정 토크로 조인다 이 말이 이제 휠 너트를 조인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지금 계속 원인만 알면은 대처 방법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제동 개통 응급 조치 요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브레이크 제동 효과가 안 좋다라면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요겁니다 일단 공기압의 문제에 공기압의 문제가 있어요 왜 에어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타이어에 문제가 있어서 타이어가 미끌려서 잘 안 멈추는 경우도 있겠죠 즉 요것도 원인이 지금 이렇게 세가지라면 대처 방법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요 세가지를 해결해주면 되겠죠 라이닝을 교체해준다거나 타이어를 교체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공기압을 잘 조절해준다거나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가 편제동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유는 하나에요 타이어와 라이닝 사이의 간극 그 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 라이닝 간극을 조정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2과목의 1장 2장 3장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연결해서 외워주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하지만 2과목에서 핵심은 뭐다? 4과목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은 4과목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과목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마무리 할 건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이 외워야 할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펜을 들고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클러치입니다 자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이 클러치가 필요한 이유는 엔진을 무부화 상태로 유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어 변속을 할 때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랑 연결되어 있냐 자 관성, 관성 운전이죠 자 관성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일단 클러치는 관성과 연결되어 있고 기어 변속할 때 엔진의 동력을 차단시켜준다 라는 거 일단 이것만 알아두고 갈게요 자 그럼 이 관성 운전이 뭐냐 자 엑셀을 떼게 되면은 우리 특정 속도까지 연료 공급을 차단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엑셀을 떼면 속도가 줄겠죠 그 속도 될 때까지 연료 공급 더 이상 연료 공급되지 않아야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차단해주는 것이 관성 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시험에는 구비 조건 혹은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자 구비 조건 보시면은 일단은 냉각이 잘 되고 과열에 강해야 합니다 자 왜냐 클러치라는 것 자체가 열이 받으면은 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냉각이 잘 되고 열에 강해야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 쉽고 고장이 적어야 합니다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구조가 간단하면 다루기가 쉽겠죠 그리고 고장이 부품이 없다면은 고장이 날 확률도 조금은 줄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작이 쉽고 회전력, 회력이 좋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또 회전관성, 회전관성은 적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체가, 내가 물체를 밀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게 관성이죠 그런 물체가, 클러치가 회전을 할 때 이 회전이 내가 동력을 끊었을 때 빨리 줄 수 있는 이런 회전관성이 적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 4가지 꼭 머리 쪽에 담아주세요 자 클러치 좀 더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옵니다 자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 페달에 자유감각, 유격이 없다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클러치 디스크에 마멸이 심하다 마모가 심하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시면 되고요 클러치 디스크에 오일이 묻어있다 자 그럼 미끄럽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스프링에 장력이 약하다 장력이 약하면은 클러치가 꽉 들어가서 동력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이유 네 가지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자 이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되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엔진이 과열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클러치 구비 조건에서 우리 과열에 강해야 된다라는 클러치의 구비 조건이 있었죠 자 그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또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구동력이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 같이 외워 주시고요 자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되는 이유 동력을 끊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차단을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도 같이 외워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클러치 페달의 자율 간격이 크다 자 자율 간격이 아까는 없으면은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엔 또 클러치 페달이 자율 간격이 너무 크면은 클러치 차단 동력 차단이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릴리스 베어링이 손상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디스크의 흔들림이 크다 즉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될 때 문제는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크거나 릴리스 베어링이 문제가 있거나 클러치 디스크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된다 이 세 가지 꼭 외워 주세요 자 외울 게 확실히 많죠 자 이번에 그럼 변속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가 일단은 무엇이냐 엔진과 차축 사이에 회전력을 변환시켜서 전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자동차 후진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속기는 자 그럼 이 변속기의 구비 조건 여기에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겠죠 자 변속기의 구비 조건 일단 가볍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다루기 쉽고 조작이 쉬워야 합니다 다루기 쉽다 조작이 쉽다라는 건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소음이 적고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변속기의 핵심은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한다 아까 우리 클러치는 동력 차단 효과가 좋아야 하죠 자 그리고 연속적이거나 자동적으로 변속이 되어야 한다 자 변속기가 연속적이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안되면 사실 구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자동 변속기에요 자 시험에는 자동 변속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장단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자동 변속기의 장단점 장점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기어 변속이 당연히 자동이니까 자동 변속기란 말이 붙었겠죠 그래서 운전이 편하고요 승차감이 좋습니다 왜? 발진이나 감속, 가속이 원활하여 승차감이 좋다 자 첫 번째 운전이 편하고 두 번째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동이 안 꺼져요 조작이 미숙해도 시동이 안 꺼진다 자 이거는 클러치랑 비교를 해볼게요 클러치는 우리가 클러치 잘못 밟으면 시동이 꺼져버리죠 자 그렇지만 자동 변속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충격이나 진동이 적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클러치 일종 이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 운전하시다 보면은 클러치 잘못 밟으시면 우웅 하면서 엄청 차가 흔들리죠 자 그게 없다라는 게 자동 변속기의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 볼게요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 변속기의 단점은 자 가격이 비쌀 수 있겠죠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죠 자 그리고 차를 밀거나 끌어서 시동을 못 걸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가능한 차량이 별로 없죠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체에 의한 동력 손실이 생긴다 라는 것까지 단점 세 가지 같이 외워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오일색으로 구분을 해서 변속기 상태가 어떤지 그 변속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일색과 배기색의 차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전 영상에서 배기색으로 보는 자동차의 상태를 말씀드렸었죠 자 오일색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일은 투명한 붉은색이 정상입니다 배기가 쓰는 무색 투명한 색이나 청색이 정상이었죠 자 그리고 오일이 갈색일 경우에는 내가 오래 썼거나 가혹하게 사용했다 좀 이 가혹하게 썼다는 말 자체가 오래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검은색일 경우가 조금 위험합니다 자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됐거나 기어가 마멸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정비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검은색이 제일 어두워서 제일 심각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백색인 경우에는 오일에 수분이 유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백색은 아 물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니스 모양으로 된 경우는 이제 오일이 고원에 노출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이 다섯 가지 색깔이 지금 나와 있죠 요거는 머릿속에 꼭 같이 함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이어 타이어에서도 어떤 게 좀 나오냐 먼저 튜브리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라는 건 튜브리스가 없다라는 영어죠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자 요걸 그걸 왜 만들었냐 우리가 자동차 고속주행 시 펑크가 났을 때 자동차 타이어가 괜찮을 수 있도록 만든 타이어예요 자 그래서 튜브 타이어에 비해 공기압을 잘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 타이어가 못에 찔려도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속주행 시 위험한 상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타이어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 발열이 적어요 이 공기가 안에 자체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 튜브 내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좀 열이 빨리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튜브 고장이 당연히 없겠죠 튜브가 없기 때문에 자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상되면 수리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문제 자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에 대해서 맞는지 골라보시오 못에 찔려도 못이나 유리 조각에 손상되어도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만일 나왔다 하면은 못에 찔려도 공기는 바로 빠지지는 않지만 유리 조각에는 취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림이 변형되면 공기가 세게 씌워집니다 자 말 그대로 림이 변형되면은 타이어와 림 사이의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라디얼 타이어 한번 볼게요 라디얼 타이어는 안정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타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대신 안전하려면은 땅과 많이 닿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접지 면적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회전할 때 구심력이 좋아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다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받쳐주고 있죠 자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이 좋아요 안정성은 좋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안 생깁니다 자 이 특징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안 생긴다는 특징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스탠딩 웨이브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부 뒤에 주름이 생겨 진동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실게요 접지부라 하면은 여기 땅 그리고 타이어 이 접지부 이 한 점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접지부인데 이 뒤로 주름이 생깁니다 왜? 여기서 열이 발생하죠 열 때문에 이 접지부 뒤쪽으로 타이어의 주름이 생기는데 원래라면은 이 타이어 주름이 생겼다가 여기로 돌면서 이 과정 사이에서 타이어가 식혀지면서 다시 펴져야 돼요 이 고무가 근데 이게 너무 빨리 타이어가 돌다 보니까 이 주름이 다 펴지지 않은 채 다시 접지부에서 땅과 접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쭈글쭈글한 상태로 타이어가 땅을 부딪히고 구르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스탠딩 웨이브는 자동차 마다 다르지만 150km 전후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현상 하나 같이 알아볼게요 자 수막현상입니다 수막현상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인 노면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 약간 차가 둥 뜨는 느낌이 들죠 자 그거를 이제 수막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속도 기준만 좀 알아 놓을게요 자 80km가 넘어가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지날 때 자 근데 100km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차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가 온 날에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은 100km는 넘지 않는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온다 그럴 때는 우리 감속을 몇 퍼센트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악천후일 정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은 최고속도에서 50%를 감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땅이 젖어있다 그 정도면은 최고속도에서 20%를 감속하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1과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막현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속주행 해야겠죠 80km 이하로 조속주행을 해줘야 되고요 마모된 타이어 혹은 재생용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대처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압을 높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효과가 가장 좋은 리브형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수막현상을 대처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가장치 자동차의 구조 중의 장치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현가장치 하면은 완충장치에요 우리는 쉽게 쇼바라고도 얘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쇼바의 주요 기능이 뭐냐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노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바른 휠 얼라이먼트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 얼라이먼트가 유지가 되면은 차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타이어의 접지 상태의 유지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즉 이 쇼바가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아 근데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행 방향을 일부 조정해준다 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냐 우리가 노면이 정말 비틀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럴 때 현가장치가 어느 정도의 직진성을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런 특이한 거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에이 쇼바가 무슨 주행 방향을 조정을 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쇼바는 스프링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성은 스프링으로 일단은 되어 있겠죠 스프링의 종류 일단 판스프링 자 우리 버스 자격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스프링을 써요 근데 보통 자동차는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토션바 스프링은 우리가 이렇게 자 노면이 비틀어져 있는 경우에서도 스프링이 같이 비틀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원위치 시켜주는 게 이제 토션바 스프링이다 자 그리고 공기 스프링은 아주 작은 진동도 흡수해주는 미세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형과장치에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이 스프링 뿐만 아니라 이제 쇼겹쇼바 스테빌라이저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이 쇼겹쇼바는 코일 스프링과 토션바 스프링에 필요합니다 자 우리 버스나 큰 화물 이렇게 무거운 차량은 우리 아까 제가 판스프링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버스에는 쇼겹쇼바가 없냐 뭐 굳이 그렇진 않습니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쇼겹쇼바는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에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 스프링을 도와준다 스프링이 너무 혼자 힘드니까 내가 옆에서 조금 도와줄게 하면서 등장한 게 쇼겹쇼바의 뉘앙스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 노면과의 진동을 정지시켜주는 감소력이 좋아야지 쇼겹쇼겹쇼바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볼게요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상하 운동을 할 때 차체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형과 장치가 주행 방향을 조정시켜준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저는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이 노면이 낮고 오른쪽이 노면이 높은 경우 이 좌우 바퀴의 높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조정해주는 게 스테빌라이저다 즉 현가장치의 구성 자 이 그림 같은 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그림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됐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형 핸들이고 이제 조형 칼럼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조형 축 아 조형 축이 이 사이에 있구나 조형 기어박스 아 여기 연결되는구나 자 그리고 피트먼 암 피트먼 암이 자 요거 이제 이 바퀴와 연결해주는 역할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보실 게 앞차축과 지금 타이로드 이렇게 너클 암이 앞에 앞차축 연결되어 있는 거는 타이로드와 너클 암이 앞에 있어요 자 일단 이 위치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일하시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자 이 조형 장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좀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조형 장치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주행 중에 충격이 조형 장치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조작이 쉽고 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 방향 전환이 쉬워야겠죠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해야 하고요 오래 쓸 수 있고 정비가 쉬워야 된다라는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라고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조형 장치에 그러면은 이상한 경우에 원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형 핸들이 무거운 경우 핸들이 무거운 경우죠 자 이거 우리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타이어 공기압 부족은 전 영상을 보셔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어의 톱니바퀴가 마모됐어요 자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돌렸을 때 이 마모됐으니까 잘 안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바퀴 정렬 상태의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바퀴 말 그대로 앞바퀴가 직선을 보고 바라보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요 사이가 살짝 안쪽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를 우리가 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인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정확히 앞바퀴 정렬 상태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잘 안되면 이제 핸들도 잘 말을 안들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마멀된 경우 당연히 핸들도 좀 안돌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어박스 내 오일이 부족해서 뻑뻑해가지고 잘 안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조형 핸들이 그러면 쏠리는 원인 이것도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자 편향되는 경우죠 자 말 그대로 일단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 앞바퀴 정렬 상태도 이게 조형 핸들과 연관이 되는구나 지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쇼겁소버의 작동이 불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쇼겁소버는 이 현가장치의 스프링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게 또 앞차축과 연결이 돼 있겠죠 이 조형자치인 모든 것들과 웬만하면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리고 허브 베어링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마멀이 과다해서 한쪽으로만 좀 쏠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휠얼라인먼트 조형장치의 휠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블 어벤져스 같은 친구들인데 요 휠얼라인먼트에 뭐가 있는지 꼭 외워놓을게요 캔버가 있고요 캐스터가 있고요 토인 아까 말씀드렸죠 토인이 있고요 이제 조형축의 경사각을 우리는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휠얼라인먼트라는 이름으로 뭉치면서 자동차 앞바퀴가 자동차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그리고 그 요소에 존재하는 각도 이 경사각 조형축의 경사각이 휠얼라인먼트다 라고 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 내용을 집중해서 볼게요 자 이 말씀드렸던 캔버와 조형축 경사각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해줍니다 근데 이 캐스터가 조형축 경사각과 작용을 할 경우에는 핸들의 복원성을 부여해요 자 내가 좌회전을 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핸들이 스르르 풀려요 직진을 하게 되면서 요게 캐스터가 조형축 경사각과 작용을 해주면서 하고 있구나 오늘 운전하시면서 이제 떠올려 보세요 자 캐스터가 작용을 하고 있다 핸들 조작의 안정성 핸들이 떨리지 않고 노면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고요 확실한 방향 조절을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 토인 타이어 마멸을 최소로 줄여준다 이 타이어 마멸을 그럼 도와주는 게 또 뭐다 앞바퀴 정렬이 잘 돼 있으면은 또 이 타이어 마멸을 줄여준다까지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일단은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휠 얼라인먼트가 필요한 시기 사실은 늘 필요는 당연히 한데 언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타이어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휠 얼라인먼트도 같이 갈아줘야 돼요 자 근데 뭐 아직 너무 괜찮네요 상태가 좋아요 하는 경우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정비소에서 휠 얼라인먼트 캔버랑 캐스터 좀 가셔야겠는데 했을 때 이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핸들의 중심이 어긋난 경우나 자동차 핸들이 자꾸 한쪽으로 편향돼요 이럴 때는 휠 얼라인먼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핸들이 떨리거나 이 떨리기 떨림이 롤링 진동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진동이 발생한 경우 휠 얼라인먼트를 교체해야 되고요 자동차 하체 부분에 큰 충격이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했으면 뭐 사실 휠 얼라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갈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캔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눈앞에 자동차가 있어요 네 이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 하키의 좌우 각도입니다 이 좌우 각도가 왜 중요하냐 이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을 받았을 때 바퀴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하중을 받으면은 왼쪽으로 점점 차축이 눌리겠죠 이 지탱해주고 있는 이 차축께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거를 방지를 해주는게 아 캔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각도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주시고요 캐스터는 자동차를 이제 우리 옆으로 가서 옆에서 한번 볼게요 차축을 고정해주는 조향축이 있는데 이 조향축을 기준으로 앞뒤 각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의 앞뒤 각도를 확인하는게 이제 캐스터를 확인해주는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을 했을 때 자 조향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복원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토인입니다 자당초의 앞바퀴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좁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앞바퀴와 뒷바퀴를 비교를 하는게 아니라 앞바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를 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요 앞바퀴가 살짝 안으로 모여있죠 지금 요게 지금 토인 상태구요 만일 반대로 되어있다 그럼 토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정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인의 역할은 타이어의 마매를 줄이고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것까지 같이 추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얼라인먼트 마지막이죠 조향축 이제 킹핀 정사각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애들과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캔버와 작용하면 핸들에 조작이 쉬워지고 캐스터와 작용하면 앞바퀴의 봉헌성을 부여해서 직진이 쉬워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가 심의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데 심의현상이 뭐냐 일정 속도에 이르면은 각 차량마다 기준이 있어요 바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는 80km가 되면 앞바퀴가 흔들리고 어떤 차는 2,300이 돼도 돼야 앞바퀴 흔들립니다 근데 그 앞바퀴 흔들리는 게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심의현상이다 그래서 이 심의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게 자동차의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조향축 경사각이 심의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같이 하나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동장치 보겠습니다 제동장치 중요하죠 자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의 종류는 이제 풋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감속브레이크 추가로 뭐 엔진 브레이크가 있죠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기어로 조절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버스니까 공기식 브레이크,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죠 에어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엔진으로 공기압축기를 이용해서 압축공기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 브레이크의 구조가 뭐가 있냐 일단 공기를 압축해야 되는 압축기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일단은 언러더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자 공기탱크가 있겠습니다 자 탱크 압력은 5에서 7kg인데 아직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문제는 제가 못 봤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밸브로 연결이 되겠죠 압축공기를 이제 압브레이크의 체인버와 릴레이 밸브에서 보내주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밸브에서 이제 압축공기를 릴레이 밸브로 보냈죠 이 릴레이 밸브는 뭘 하냐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축공기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퀵 릴리스 밸브 브레이크 체인버 그리고 저하 표시기 체크 밸브 이런 것들로도 이제 뭐 여기저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1번부터 4번 요 4가지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식 브레이크와 이제 유압브레력식 브레이크 자 유압식 브레이크죠 그냥 자 요 두 개의 차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는 버스죠 버스는 무겁습니다 차량 중량을 보면은 공기식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유압식은 제한을 좀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 마찰열로 넘어가 볼게요 마찰열에서는 마찰열이 망인이 생기면 베이퍼록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퍼록이 발생하는데 공기식 브레이크는 베이퍼록에 발생 염려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우리 공기식 브레이크는 이제 베이퍼록에 발생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뭐 우리 에어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공기식 브레이크는 자 그리고 정비성도 보시면은 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가 어렵죠 공기식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가다 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학 배력식 브레이크와 공기식 브레이크의 장단점은 보통 반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가지만 딱 잡고 외워서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ABS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ABS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ABS 내용이 또 나왔다는 건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ABS는 브레이크의 종류죠 자 일단은 조향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급제동을 할 때도 핸들 조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멈출 때까지 당연히 브레이크는 밟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옆으로 미껄어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접지면이 많아 역할 발휘를 잘한다 이게 뭐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ABS가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무엇인가 1번 자가알바, 2번 흙, 3번 고속도로, 4번 뭐 포장이 잘 안된 비포장도로 이렇게 됐을 때 고속도로가 포장이 잘 되었겠죠 그만큼 타이어가 땅에 많이 붙어 있어야 ABS 역할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거 일단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 브레이크 뭘까요? 자 일단 풋 브레이크의 보드로 되는데 왜냐 이 풋 브레이크 내리막길에서 특히 풋 브레이크를 많이 잡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오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브레이크 드럼, 라이닝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베이퍼록이라는 현상과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풋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사이에 브레이크 드럼과 브레이크 라이닝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브레이크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풋 브레이크만 잡지 말고 감속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도 같이 잡으면서 내리막길 내려와야 한다 라는 얘기를 연결될 수 있고요 페이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 자체에 변형이 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고속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풋 브레이크를 쉬게 잡으면은 마찰이 심해져서 라이닝과 드럼이 이제 과열되면서 브레이크가 뜨겁다 보니까 오일과 함께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이 마찰 에너지는 과적과 속도에 비례한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되는데 무거울수록 마찰 개수가 높아져서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아도 페이드 현상이나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이런 게 응용돼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 두시는 게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감속 브레이크의 종류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제이크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리타터 브레이크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엔진 브레이크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속 페달을 놓거나 우리가 저속기화를 놓았을 때 엔진 자체의 회전 속도가 줄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제동력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이크 브레이크는 그냥 말 그대로 피스톤, 엔진이 이렇게 상하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피스톤 운동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 밸브 스프링 장력과 평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배기는 뭐 배기 비슷한 단어 나온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세요 괜히 우리 공부할 거 많은데 머리 아파집니다 이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타터 브레이크 엔진이 고속 회전할수록 효과가 좋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3번, 4번은 일단 넘어가시고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속 브레이크에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제가 장점, 단점, 구비 조건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감속 브레이크 장점은 볼까요 자 풋 브레이크 사용 횟수가 줄어서 운전 안정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 운전 안정성, 아까 풋 브레이크 많이 밟으면은 우리 베이퍼록, 베이퍼록 현상과 헤이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운전 안정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감속 브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풋 브레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에 필요한 부품들 있죠 브레이크 슈나 드럼 이 타이어의 마모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을 때 미끄러짐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클러치 사용이 줄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러치 관련 부품의 마모가 줄게 되겠죠 이런 특징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하냐 브레이크 작동 소음이 줄어서 승객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버스를 타면서 소음이 작다는 걸 잘 못 느끼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힘들었던 4장이 끝났고요 자 이제 5장을 볼 건데 5장도 사실 4장만큼이나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5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데 집중하신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는 100점 만점이지만 솔직히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과목이 너무 기준도 어렵고 개월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난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하셔도 저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게 더 이해가 되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제 선택해서 5과목은 5장은 공부를 하실지 않았을지 정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쨌든 5장을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검사 기준을 잘 보면서 이 유효기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일단 이 자동차 검사가 필요한 4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국민 생명을 보호해준다 요거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이고요 대기환경 자동차 배출가스가 너무 많으면 벌금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질서 확립 불법 개조 이렇게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잡고 안전기준으로 위반한 차량을 색출해서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 피해 예방 자 이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 즉 번호판이 없는 차량 대포 차량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색출을 해서 이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즉 요 4가지 정도는 일단은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종합검사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종합검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방에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시기도 따로따로 받으면 너희 너무 귀찮잖아 우리가 한방에 줄여줄게 대신 그거는 자동차 종합검사야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 이제 예외 사이가 있죠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혹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등 각종 지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아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기준도 있으니 같이 요 첫 페이지 정도는 일단은 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정말 뭐가 나올지 늘 낼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포기 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자 괜히 공부하고 싶으셨네 저 때문에 안 하시면은 또 안 되고요 자 유효기간 핵심만 보겠습니다 모든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한다는 게 포인트에요 근데 신규 검사는 검사를 받은 당일부터 즉 시험 문제에 무슨 배출 검사 배기 검사 요거는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한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에서 나왔을 때 무슨 검사인지 모르겠고 일단 검사라고 하니 무조건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책정을 한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규는 검사 받은 당일부터에요 요 차이 보시고 재검사 기준 한번 볼게요 재검사는 재검사 판정 받은 다음 날 10일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10일만 외워두세요 재검사는 판정에 떨어졌든 합격했든 또 받아야 되든 무조건 10일이란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사 10일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에요 그럼 요 2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30일이 초과했어요 근데 114일 이내까지는 2만원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로 일부러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멋있게 풀어주면 또 간지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개념이 뭐냐 자 30일 초과부터에요 그러면은 31일제부터 30일 초과니까 30일부터 가도 될 수도 있겠죠 30일 초과 아 30일 초과되는거 맞죠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되는데 즉 35일이면은 4만원이 됩니다 왜? 33일 되면은 일단 만원 추가되는데 34, 34, 35, 36 요 3일 동안은 또 만원이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7, 38, 39일째는 또 요 3일 단위로 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럼 요때는 또 4만원이 추가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된다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114일도 넘어버렸다 자 그러면 그냥 너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이제 안존도검사 중에서도 이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업용 사업용으로 돈을 벌려고 쓰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이고요 자 경영, 수학, 수학 및 화물자동차 1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인 것들 엄청 많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2년인 게 뭔지랑 6개월짜리가 뭔지 요것만 외워주시면은 나머지는 다 1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2년은 요거고요 6개월은 뭐냐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인데 2년 넘은 경우 그리고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요 8년 넘은 경우 자 그 밖의 자동차가 5년 넘은 경우 6개월이죠 즉 2년 넘고 8년 넘고 5년 넘었어요 그러면은 검사 유효기간은 6월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기검사 안전도 과태료 마찬가지로 종합검사 과태료와 동일하니까 종합검사 과태료 요거 같이 한 번 한 번 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 튜닝 검사도 제가 중요한 숫자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당일부터죠 당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저도 이걸 받아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때문에 좀 받아 봤는데 CC 높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이 튜닝 승인 신청 서류에는 뭐가 필요한지 4개 알아 두셔야 됩니다 자 튜닝 승인 신청서 그리고 튜닝 전 후 주요 재원표 그리고 튜닝 전 후 차량 외관표 자 요거는 인터넷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가셔야 돼요 차가 튜닝하게 되면 어떻게 생길지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요런 재원표 외관표 만들어서 가셔야 되고요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 이 튜닝하려는 장치가 있겠죠 이 장치의 설계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은 접수일부터 10일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운행을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 검사들은 한 번에 싹 몰아서 볼게요 임시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불법 튜닝에 대해서 안정을 확보해주고 차량 수명 연장 뭐 이런 것들 연결해주고 자동차 소유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면서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 게 임시검사입니다 그리고 신규검사는 여행 여객 자동차의 면허 등록 인가 신고 등이 실효 이제 효과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검사를 받는 게 이제 신규검사입니다 물론 처음 받는 분들도 신규검사를 받겠죠 자 요런 경우와 이제 자동차를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규검사를 받고 수출할 때 신규검사받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신규검사를 하고 내가 도난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는데 다시 찾았는데도 일단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 요거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안 용기검사라는 거 있는데 뭐 비사업용 승차는 4년 금학기사는 3년 뭐 요런 거 간단히 뭐 기억나시면은 푸시면 되고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너무 빽빽하게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및 공제에 대해서 요걸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사망 부상 사상자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보험금이나 책임공제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요런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가 나오냐 자 미가입 10일 이내에 3만원입니다 자 미가입 10일 넘었어요 그럼 3만원 플러스 11일째부터 1일에 8천원이 추가됩니다 자 그전에 약간 비슷한 벌금 기준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11일 됐다 그러면은 3만8천원 12일 되면은 4만6천원 이런 식으로 8천원씩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되다가 100만원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기준이 사람 사람에 대한 책임보험금 책임공제 미가입 과태료 플러스 피해자 한 명당 1억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야 되는 과태료고요 자 재물 멸실 훼손 경우 손해보상 미가입 과태료 즉 대물 사고가 되겠죠 대물수하고 손해보상 미가입 과태료는 뭐냐 10일 이내는 5천원입니다 그리고 10일 초과하면은 5천원부터 11일째부터는 1일에 2천원씩 추가된다 자 그럼 11일은 이제 5천원 2천원 추가됐으니까 7천원 9천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대물 사고 미가입 과태료는 한 대당 30만원까지 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과목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 2과목 4장 5장 같은 경우는 안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4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펜을 들고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1장 2장 3장까지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3과목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보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depth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67 천천원 존배 experience 소 internships Is t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